오늘의 시그널은 BCNC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는데 장비가 워낙 날랐기 때문에 부품, 소재는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 뭐 며칠 전, 며칠 전인가 어제인가요? 수출 발표됐죠,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 D램, 랜드프레시 가격 반등하고 있잖아요. 원래 반도체 사이클 있죠. 우리가 HBM이 들어와서 인공지능 발로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가 들썩였는데 기본적으로 D램, 랜드프레시 가격은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 회복이 되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원래 사이클대로 돌아가니까 반도체 부품, 소재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반도체 안에서 얘기죠, 또. 아까 전에는 여러 업종에서 얘기인 것이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너무 뜨거우면 이제 반사적으로 또 낮은 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인생의 원리랑 이 주시장의 원리랑은 똑같습니다. 떡볶이를 계속 먹어봐요, 일주일 동안. 안 질리나 질리나. 그렇죠? 떡볶이를 먹으면 너무 매우니까 다른 안 매운 걸 먹고 싶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계속 먹어봐요. 그럼 이가 싫어서 못 먹잖아요, 또. 따뜻한 게 먹고 싶은 것이고 그게 원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아무리 많은 스타도 결국 인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뉴 라이징 스타가 뜨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어떤 강대국이 탄생했다가 망했다가 로마가 했다가 로마가 졌다가 그런 거잖아요, 계속. 새로운 어떤 신생국이 탄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물론 아예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앗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깡통만 있는 그런 것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씨앗에서 좋은 꽃이 필 수 있는 그 씨앗을 미리 보면 보고 물론 그걸 완전히 100% 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신이고. 그 확률이 높은 씨앗을 고르는 것에 굉장히 확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미리 씨앗 상태에서 들어가야 꽃을 볼 수 있지 꽃이 확 핀 거를 가서 보면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BCNC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부품 소재 부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리노오브 부품에서 혼자 가파르게 먼저 가버렸지만 다른 부품들은 거의 가질 않았어요. 요즘에 TCK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세요, 밑바닥에서. 그 다음에 소재도 마찬가지죠. 동진 세미케미나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것들 있죠, 솔브레인. 그런 것들이 장비주 다음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BCNC는 합성 쿼츠를 만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천연 쿼츠를 써요. 그러니까 포커스 링 만드는 데 쓰는 것들이 재료 중에서 천연 쿼츠를 쓰는데 왜 천연 쿼츠를 쓰냐면 합성 쿼츠는 비싸요. 비싼데 대신에 미세 공정으로 가면 내 마모성이 탁월해서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비싸서 안 쓰고 있지만 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미세 공정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천연 쿼츠 업체가 먼저 가니까 그 다음에 합성 쿼츠 업체가 갈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나 머티리어지나 이런 것들이 먼저 갔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쿼츠 업체가 갈 지금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판단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겁니다. 사람은 많아요. 이성은 정말 많아요. 눈을 넓혀보면 그 사람한테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집착을 하더라도 언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기가 식었을 때 그 사람이 헤어지고 실현을 당해서 아빠할 때 접근을 해야지. 남들이 다 갖고 꽃다발을 받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서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선택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게. 그거를 명심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BCNC까지 연애와 관련된 비교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가격 들어도 상당히 볼까요? 이것도 밑바닥에서 차분히 올라오고 있죠. 이 RSI는 56대고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10도까지 있다면 이제 중간 단계 50도까지 온 거예요. 보일러가 10단계까지 있으면 5단계가 이제 넘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안 넘은 상태고 밑에서 이제 두 번의 바닥을 걸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이럴 때 미리 공략을 해야 뜨거워서 뉴스에 나올 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서 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NC 길목지키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